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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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아 너도 가도 돼? 네? 어딜요? 조심해 유기장으로 갈 거야? 아니 갈려고 했는데 뭐 끊어 저 병민이나 애들 버스 타는데 빨리 따라가 봐 민경이 여깄어요 어떡하지? 민경아 귀엽네 아니면 민경아 내가 가는 길 수건 한 때라고 해 그러면 좋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픈 맛있는 거 고추냉이로 시추장. 와 너무 힘든데? 감사합니다.